여긴 뭐 이쁜 여자도 없고 이런데 딱 쉬는데 저 바람둥이 훈련 중에 어딜 그렇게 본 거예요? 그것도 야릇하게 그때 그 여자 어디 있습니까? 취향 독특하시네 여자한테 상당히 거치시네요 넌 정말 재수 땡이다 우리 대원들을 무색 데려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아이! 내가 여기 있어! 나이의 집에서 자른 나이야!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 거야? 나 이제 변할 거야 그게 내 문명이야